꽃 브랜드 꽃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꽃을 선물했습니다. 전국의 많은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재확산으로 인한 일시적 큐업이나 야간 단추경업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꽃가는 이런 점을 고려해 자영업자들을 응원하고자 꽃가의 꽃과 응원을 담은 편지를 선물 패키지로 만들어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꽃가는 2014년 창업 당시부터 분기마다 꽃으로 위로와 응원을 전하는 사회공원 활동인 시티 블루밍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꽃으로 위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꽃가의 믿음 속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는 위안부 할머니, 미홈모, 일본 강제징용자 관련 단체,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에 이르기까지 응원이 필요한 다양한 분들에게 꽃을 선물해왔습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꽃가의 박춘하 대표는 꽃가 역시도 꽃과 음료를 판매하는 오프라인 지점을 운영하고 있기에 코로나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예방 조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폐업까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의 마음을 많은 분들이 잘 헤아리고 응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